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부자는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바늘구멍을 낙타가 들어갈 만큼 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낙타를 바늘구멍보다 작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멍을 더 크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을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나를 줄이거나 나를 희생한 생각은 없고 다른 것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보면 무슨 방법이 옳을까요? 예,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지키겠다고, 끝까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진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것을 버리기 위해 힘겨운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작아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힘들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시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자신들이 첫째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자와 귀족으로 살면서 이것이 영원하리라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힘이 있다고 하늘나라에서도 그것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박수받는다고 해서 하느님 앞에서도 그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가 하느님 가까이 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과 봉사하며 맡았던 직책이 천국으로 가는 입장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위해 버리고 비울 때 오히려 넘치는 은총을 받으리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낮춤으로 높아지고 겸손으로 영광스럽게 되며 비움으로 채워지는 신비 우리는 그런 하느님의 섭리에 기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그분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첫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총괄국장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